치맥 좋아하죠 치맥 좋아하죠 치맥 좋아하죠 네 근데 운동을 하고 나서는 많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아 살 때문에 클라라의 거짓말 논란 세 번째 남자친구 그런데요 정말로 스토커처럼 집착한 남친이 예전에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탑 스타가 됐다고요 네 완전 탑 그때도 탑 같은 질문에 상반된 대답을 하는 클라라 그녀의 말 바꾸기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클라라는 직접 sns에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예능에서 재미를 우선시한 것이며 방송에서 요가를 한 적은 있지만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고 연예인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굳이 말하기 싫었다고 밝혔는데요 또 오랜 외국 생활로 한국 정서를 잘 몰랐었던 것 같다라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는 네티즌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는데요 이에 클라라는 더 이상 sns에 글을 올리지 않고 연기에 전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예능의 추세가 리얼리티죠 대중은 진정성을 원하는데 클라라 씨가 좀 그런 것과는 반대되는 말을 했기 때문에 대중들이 아주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고 클라라 씨 입장에서는 예능에서 가볍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대중들한테 거짓말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걸 미처 인지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비난 여론에 클라라 측은 결국 개인 sns 계정을 폐쇄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전 세계 슈퍼스타들이 비밀리에 한국에 상륙하여 아주 흥겨운 노래장치를 벌인다는 소식을 입수하고 한밤이 기습 취재했습니다 세타의 충격 변신 베이스 오프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전설의 럭클로랑제 엘비스 브레슬리가 나타났는데요 관중을 압도하며 흥겨운 무대를 선보인 이들의 정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직접 만나봤습니다 한국의 엘비스 바로 컬트였습니다 엘비스 브레슬리로 돌아오셨네요 우리 뿐만 아니라 세계 슈퍼스타들이 엄청나게 대거 한국에 상륙했어요 마돌나 비틀즈 마이클 잭슨 스프링이 모았는데 뭐 별사람 다 어마어마한 월드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데요 마이클 잭슨이 살아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알고보니 제국의 아이들이었는데요 잭슨의 대표곡 빌리진 다들 기억하시죠? 2013 아이돌로 재탄생했습니다 제국의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가수라면 마이클 잭슨은 다 존경의 대상이죠 광희씨는 어떤 퍼포먼스를 좀 맡으셨어요? 광희 형이 춤을 못 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아니야 춤을 잘 춰다고 부담감 느껴지겠네 광희씨 숨은 춤을 추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난입한 이들이 있었는데요 누굴까요? 누굴 누굴까요, 퀸? 나이스 드미지마, 프레디 머큐리였던 퀸 프레디 머큐리요? 락그룹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 그가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레드 애플이 퀸으로 변신했는데요 특유의 표정과 제스처까지 눈을 뗄 수 없는 중독적인 무대 정말 순식간에 빠져들더라고요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뒷모습 미국의 세계적인 가수죠 사람은 바로 스티브 언덕! 싱크로율 90%를 자랑하는 한국인 스티브 언덕! 바로 이종씨! 이종씨! 당신 감상해볼까요? 느끼는 아닙니까? 아, 이종씨가 잘하십니까? 땡큐! 또 다른 무대의 주인공은 꼭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파메왕 마돈나구나! 무대 뒤에서 그녀를 만났는데요 웨이컴 이소! 마돈나가 어디서 왔어요? 어디데 going? 나는.. 나는 LA LA 전라도 라, 전라도 답답합니다 가장 비슷한 빙의가 되기 위해서 영상을 보면서 아, 나는 돈나다 돈 나, 돈나 뭔지 아시죠? 난 돈 나다! 저 느낌이 아닌데 그렇죠 좋은 각성으로 좀 해 주신 분이 있어요? 정신 줄을 놓고 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번엔 콕콕 튀는 발라남과 섹시한 안무 해외에서도 널리 사랑받은 원더걸스의 쏘 핫 그런데 왠지 어디선가 살짝 남자 향기가 나죠 되게 파워풀한데요 자 권장한 이 원더걸스의 정체는 대단하다 너의 빅스 여신이 사람 잡는 달콤한 매력을 선보였던 그들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뾰로롱 원더 빅스로 데려지는 정말 대단하죠? 자 그리고 또 다른 파격 변신의 주의공 남자라면 임재범이죠 오랜만인데요 윤재범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영미씨 어마어마한 분들 많이 나오셨는데 임재범씨를 또 이렇게 선택하셨나요 약간 허스키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노래를 불렀다 하면 영등포의 임재범이다 이런 얘기들이 늘 들어왔거든요 변경미씨도 인정하십니까? 너무 많이 했더니 이제는 하지 말라고 고맙습니다